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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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밥을 혼자 그려놔 볼까 이 음식 어라 음식이 이 음식은 절간 음식이라 심사 아이고 싱겁게 먹을사 혈압도 아니오고 당노도 예방이 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집에서 흐민 백혜트 음식 닮지 아니오요 그것도 난 헉바울도 쓰지 아니오요 이거 맹긴 중이나 앞서 아방 그저 척척 허민 그저 백혜트 나간 그저 이것저것 먹으면 그거 시험 그저 맛 내와놓은거 그것만 하간거 먹어놓은 난 집이 흐민게 집이 음식 입이 많지 아니엉 흠쭈 난 원 옛날부터 짐칠려나 미시고 찌갤려나 미신 구글러에도 나 그거 혼따울도 안난거자 아방양 건강을 생각하여 음식맹긴거 그는 중이나 아이고 인혁은 그거 놓지마랑 천년 미시고 노콕행 천년만년 살곡 난 당장 오늘 입에 놓는 밥이 안 맞으니까 난 팍팍랑 좀 해주심 당최 밥을 못 먹겠음 팍팍 먹어도 이거 이거 놈이 그것들 인공으로 맹겨놓은거 그자 입에만 배지근하고 그자 맛조합해도 그것도 적당히 들어간걸 먹어서 아주 그 인공으로 그자 사람들 입 다 녹여불제 그걸로 홀림인게 그자 맛좋고 미시검인 착 그게 감칠맛도 돌고 좋지만은 그게 몸에 좋은건 아닌 적당히 먹어서 하고 집에서 먹을때만이라도 그거 인공적으로 맹겨놓은거 닮자닝 천년냉나 유작이도 장이간 사묻 저 표고버새 몰려놓은거 그거 가민양 고르르 맹겨라 폽니다 그거 연게 저 새우 그거 고르다 놓은거 연게 이거 국글리나 얼마나 맞쥬수가 그게 클클 넘게게 클클 아이고 나는 해심사고 그거 어쩔지 이그러진 소리 하지 마라 요자이들 그 텔레비에 그 미신 유명은 샵풍가 미신 쇠풍가 요리로 유명은 어른나만 보란 설탕고르도 팍팍 놓고 미신 뭐 놀것 다 아니 그러진 소리 하지 마라 놔봐 이거 아이고 노나마나 그거 놈인 전 마법이엔헤영 그저 음식맛이 확 거기 그저 밥과 지민헤이 또 난 뭐 집에서 그걸 안 있어져 아이고 며느리도 우민 눈만 딱히 딱 보면 어무니 헛설 놀까요 아이고 옛날엔 이거 아니 놈인 저 임석들 입에 안 맞은 했지만은 나도 이 너네 저 시아방 건강 생각하여 탕! 추익을 안 있엄쩌 그거 난 그거 중 전 냉장고에 버섯 고루 고라다 논 거 영 새우 저거 고라다 논 거 그것만 와도 저 다시마 행 딸령 그 물 행 맞쥬 고따고따 하였나 며느리 신디도 공행 먹으려는 시교수다 코 막은 소리로 뭐 됐어요 뭐 하지 마라 안그네 노래 날때 놔 이사로 마 이거고 저고 음신 건강도 주면 당장 밥이 솜 젖어져서 어떤 음신 뭐 음신 절간 음식이냐 자꾸 싱겁게 먹고 이거 인공 이거 아니 들어강 천연 이거 들어간 걸 자꾸 먹땅 아기라 인형은 천년만년 살라고 고 땅바노만 이루고재됨 그것이 입맛이 이젠 길들여짐인 아방어드강냥 이거 인공 이거 들어간 거 먹으민 입에 아니마장 그땐 먹지도 못합니다 긴공은 무슨 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거기에도 저 건강을 생각 그형 집이서 먹을 때만이라도 밖에 돼서 참 점식당하는 어른들사 노미네동 여러 사람 입맛 맞추지 않는 헛설석 그자 하영도 아니고 요새인 게 헛설석경 참실꺼우다마는 그형이도 집이서 먹을 때만이라도 이걸 아니 먹음 자꾸 식관을 드려야죠 아방냥 점 이젠 혼 끝이라 미시고 천년만년념 미시고 호를 살아도 건강하게 아프지마라 살단 가사들꺼니 꽉이 아니 연한 난 호를 살아도 나 입맛에 맞고 살겨보니까 인형대로 그럼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나 것만 또르쳐줘 가져가봐 저거 촉촉 뿌리는 거 아이고 참 고향의 맛 혼숟가락 그저 소빵 나불어서 이 아방은 저 만족 흐르구나게 비신 고향 말이야 고향은 무슨 그게 고향 초잡나 아야 까져 안하솔꺼라 고향의 맛 고향의 맛 고향의 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